본인들도 20회 때까지 그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던 거로 알거든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또 사건을 만들어서 스스로 굴러가는 그런 독특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특히 턱게스트를 굉장히 많이 들은 사람들이 30대들이에요. 30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 진입에 대부분 실패한 등계도 외곽에 걸쳐온 사람들이 대부분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 사람들이 책을 본다든가 이러기에는 출퇴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특히 사회에 있던 불만들도 많죠. 실제로 하우스 푸어니 심지어는 허기문 푸어 같은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런 세대적 감수선거와 그런 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폭로 또 거기에 대한 비판 이런 콘텐츠와 결합을 하면서 이런 생활 편천들하고 또 매체의 속성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똑같으로 저는 효과를 만들어야 했다고 봐요.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팟캐스트 나누고 오시다가 마지막에 김어준 씨가 스티브 잡스 뭐뭐 땡큐 이러면서 그냥 한마디로 끝냈어요.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당시에는 이런 이노베이션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과학이라든지 기술이 어떤 단순한 아이디어의 전환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거에 대한 어떤 찬사 같은 거잖아요. 굉장히 멋진 일이죠. 어떤 그런 감동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바라는 집단을 양산하는 거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낙곰수 자체가 어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몰락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력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약간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말인데 청취학 중요한 이슈들을 가린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지만 덜 주목받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낙곰수가 확 그걸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철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겹침이 작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랑 우석훈 교수님을 저랑 이특강 교수님이 언급을 했는데 우리들은 서로 겹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뭘 얘기하냐면 훨씬 다양한 클러스터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확산이 되느냐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느냐는 저희가 실제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라서 낙곰수가 없었느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작년 9월에 한번 분석해 본 걸로는 안철수와 굉장히 흡사한 방식으로 이게 굉장히 넓은 클러스터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줬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의해서 상국카페 사건이었다고 좀 봐야 보니까 그 내에서 특히 그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와 별로 무관한 집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보여줬던 태도들이 사실은 신방을 많이 준 부분이 있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낙곰수의 층이라는 것은 그런 SNS 내에서 논의되는 것과 또 다른 층이 있다고 봐요. 문화적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만 명이 듣는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낙곰수의 의견을 다 동의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낙곰수는 한시작 방송이었어요. 프로젝트 방송이라서 대선 때까지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뭐 분석을 많이 못했던 게 이게 뭐 30년을 갈 거다, 20년을 갈 거다 그러면 초장부터 열심히 분석하는데 내년이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아직도 대선까지 꼼수라는 그런 팟캐스트 형식의 진화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관계에서 또 수많은 부재감도 생길 거고 또 다른 그걸 깨기 위한 시도도 생길 거고 역동성만큼은 진짜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진화하고 또 바뀌는 그런 역동성은 전 세계 어디서도 못 본 것 같아요. 그건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자업자들계로 봅니다. 보니까 논란들을 저는 자취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낙곰수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정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지나면 뭐 영향력이 없다. 그런 건 또 모르는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뭐 대선까지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 그런 어떤 힘들을 계속 가질 수 있으려고 그런다면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좀 늦은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검찰에 그게 들어가 버리면요. 이제 싸움이 좀 달라지죠. 싸움이 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저는 이런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게 저는 현명했다고 보고 일단 말린 이상은 있는데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조금 우주의 입증. 지금부터 대선 때까지는 낙곰수는 그러니까 정부는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핍박을 당한 그런 독립군과 그런 오래된 신화의 전형적인 그런 그 영웅 코드를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독립군이라고 그러면 독립군은 무조건 다 영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구박받은 사람들이었고 좌파들이 지금까지 그 이미지 역시 구박받은 사람들이고 영광을 얻고 구박만 있는 그 이미지로 대선까지 가겠죠. 그리고 그거는 희생당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죽었다. 그리고 마이티. 그러니까 선교자가 되면 영원한 신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낙곱수라 이제 방송을 닫는다 그러면은 사실 김호준은 창을 했던 것 같은데 전반기는 열심히 하고 후반기는 이제 핍박 받으면서 자연인 개인은 살아 있더라도 방성은 순결자로 나뉜다. 코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여기는 영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총선 행을 선택한 것도 그런 리스크테이킹의 일환이라고 봤을 때는 낙곰수가 가지고 있는 코드의 어떤 유관성 있는 연장 선상이었고 뭐 졌을 때는 오히려 그 영웅의 이미지가 더 강화될 거다. 뭐 그렇게 보면은 낙곰수 입장에서는 그게 위닝 게임이었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항상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제 전국으로 돌아오면 그 낙곰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빠들만 남았을 경우에 제가 빠를 뭐 낳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심각한 내적 동지성이라든지 어떤 맹목성이라든지 베타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여전히 그 낙곰수라는 포스트가 소멸되는 증거이기도 하면서 그 자체로 원인이 될 겁니다. 팟캐스트 중에 한 제가 절반은 대선과 끝나면서 다 될 거예요. 근데 지역 버전이라든가 혹은 뭐 예를 들면 세대별 대학생들이 자기네 방송국에서 팟캐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든가 그렇게 분화해 나가면은 그건 이제 대안언론을 한 길을 갈 거고 낙곰수 자체는 대안언론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임시방송이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런 거 같고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폭로를 해주는 마치 이렇게 좀 진보기의 타블로이드 신문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락성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낙곰수의 정체성으로 되지 않았는가 이런 거 대안언론의 기능을 가는 게 없죠. 실제로 그 방송의 수단을 잃어버린 파업하는 언론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SNS밖에 없었어요. 유튜브 같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에너지 SNS나 팟캐치나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 그런 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이 꼭 낙곰수의 필요 없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순치시킬 것인가 기성 언론이 본인은 그냥 습관적으로 반성하는 거 말고 좀 더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제2, 제3의 낙곰수는 얼마든지 나타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요.